에이 그 조금만 뭐 좋나? 어 일단 그러면 랭크만 말씀드릴게요 예예예 자 혹시 지금 여기에서 제일 좋은 랭크가 뭐라고 생각해요? SS 아 SS일까요 과연? 스페셜인가보다 아 여기까지만 하죠 아하 부스터? 아 이거 아닙니다 글래디에이터? 여기까지만 하죠 제 촬영 뭐 나오는지 아세요? 뭔데요? 저 글래디에이터 나왔거든요 누구요? 저요 선풍기라면서 전에 글래디에이터 나왔었는데 네 아 딴거 해야겠다 이러고 왜왜요? 아 그냥 글래디에이터 아 그냥 딴거 젖는거 해야지 이러고 딱 돌렸는데 선풍기 나왔어요 아 글래디에이터에서 돌렸다? 네 정신이 나갔네요 왜요? 스페셜 랭크지만 나는 다른 뭐 파괴적인거 토르 아니 그럼 아까 용암에 빠졌을때 선풍기로 좀 열좀 시키지 그랬어 어? 뭐라구요? 바로 나와가지고 당황했거든요 용암 빠졌을 때 선풍기 써가지고 좀 열 좀 시키지 뭐 뭐라구요? 저한테 안써지거든요 아 아 어떡해 그리고 빅미님도 능력 쓰레기야 빅미님도 뭔데요? 가르쳐 드릴 수 없어 아 동맹 안하겠다 알았어요 그냥 끊어도 돼 나 끊어도 돼요 아니아니 그러면 능력 하나만 가르쳐줘요 말해줬잖아요 스페셜 랭크라고 아 스페셜.. 아 스페셜 랭크에요? 어 그정도만 알려주면 되죠 그거 아세요 혹시? 루스터? 아니요 그 주기적으로 예예 아 설마 예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? 아 맞다 그건 SS야 그 주기적으로요 예예 그 철을 자꾸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 있어요 주기적으로 철을 자꾸 들고 있어요 예 철을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 이거 모르겠나? 아 그럼 약간 더 힌트가 없냐 아 힌트요? 예 에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? 아 두 글자 네? 스페셜에 두 글자? 네네 스페셜에 두 글자? 스페셜에 두 글자? 그리고 낙흠님이랑 거기 좀 해줘요 아니 가르쳐주시면 해드릴게요 아이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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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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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펍을 당하시든가 조금만 더 힌트 아이 두 글자까지 해줬잖아요 지금 아이 그래도 내가 더 뭘 바랍니까? 우급 정본데 진짜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녹색 아 여기까지 한다 내가 아 아유 나 진짜 아 아 너무 강력한 거 아닐까? 아유 그렇긴 한데 아 너무 강력한 거 아니야? 어쩔 수 없죠 뭐 나왔는데 어떻게 그럼 제가 그때 그 뭐지 그 부분에서 사기 완전 사기적이었는데 아 그래요? 아 맞아 맞아 그때 했었구나 사기적이었는데 어 맞아 그때 미코님이었구나 아 어떡해 으헤헤 어때 저 동맹하고 싶지 않습니까? 아 동맹 탐나는데 어 이게 또 막 우리를 노예처럼 부릴까봐 아 당연하죠 그건 예? 아 당연하지 노예와 싸워 이러면서 막 어 자기 막 뒤에 있고 막 카메라 줘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아니 어쨌든 우리가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준우승 시켜주겠다니까 아 진짜 지켜주는 거 맞습니까? 아 그럼요 안 죽이면 지켜주는 거지 아니 도치님이 뒤통수의 대명사 아니세요? 아 끊어요 그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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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뒤통수고 자시고 그냥 앞통수 쳐줄게요 아니 능력 아하하 앞통수 쳐준다니까 그냥 일단 낙흥이 능력 가르쳐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낙흥이 능력이 네 그거에요 그거지 그 키자루 아 키자루 그거 낙때만 받는 거? 네네네 그 팡 하고 팡 따라가는 거 아 그거 이거 시크릿님 능력이 네 독화살 뭐야? 독화살 독화살? 네 수고하세요 어 야 어 어 땡이야 어 독화살이랑 키자루 있대 어 별로같애 거기는 그냥 끊었어 별로 나 헐크라고 굴아쳤는데 속을까? 속을까? 그렇게 세게 하면 협공을 할 수도 있다니까 아니야 또 헐크는 또 너무 이게 넘사벽이야 너무 넘사벽이라 아 자굴당할 수 있을텐데 일단 잘 도망을 가자 일단 오케이 어 독화살 좀 세잖아 일단 안 맞으면 되지 안 맞으면 뭐든지 다 그렇지 그럼 어 다 안 맞으면 되지 오오 아 좋은 능력들이 좀 있네 이거 아 걱정이 되네 갑자기 방금 살짝 위험할 뻔했어 야 어흫 넌 진짜 든게 많아서 안 돼 살짝살짝 절대 죽으면 안 돼 오케이 나 금 엄청 많아 아 진짜? 그럼 50개야 난 35개 너 금 많이 캤다 하나 만들 수 있어 금부자야 레벨도 30 넘었어 오 좋아 아 아 오늘 개방된 곳에 이게 다이아가 없네요 아 자 나무를 다 써간다 꺼 꺼 꺼 꺼 꺼 시간이 없다 야 은근히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어 그러게 어 십사분 어 어 어 어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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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아유 아니지 또 이게 빛의 속도로 빛의 반응 속도 어 여러분 반응 속도 갑이지라잉 반응 속도 갑이지라잉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깝다고 메쿠님 아 케이틀린님 감사합니다 케이틀린님 81번째 팬 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짱짱 고마워요 아 왜 자꾸 전화 오는거야 아 왜요 정보 하나 드리려고 그러지 뭔데 뭔데 왜 그쪽 번갈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전화하는거에요 아니 아까 비콘 비콘님한테 한 번 들었어요 아주 좀 무례하게 했더라고 아 그쵸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 버르장머리 없이 그냥 뭔 정보를 달래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냥 정보 그냥 있는거 없는거 다 줘도 모자랄판에 지금 그니까 그니까 나 저거 진짜 어이가 없었다 오 저한테 정보를 요구하더라구요 지금 그래서 진짜 그런 무례한 사람 이제 딱 필요없고 사과하세요 아 제가 아유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사과하세요 아니 근데 비콘님 안 살려줘도 돼 저만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저 정보 드릴게 정보 같은 편 아닌가 정보 아이 그런게 없어요 지금 둘 다 완전 정보 운 정보 운대요 정보 저쪽 저쪽 어디더라 슈라님 팀이랑 네 나큼님 팀이랑 동맹이래요 아 그래요 네 완전 완전 붙어다닌다고 합니다 어어 아 근데 지금 광쾌했는데 무슨 붙어다닐게 뭐가있나 완전 완전한 동맹관계라서 이제 나머지 다 죽이고 아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우자 이런거 했대요 아 그래요 네네 어디 한번 잘해보라 그래요 아우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도티님을 어떻게 이기시나 아유 저희는 그냥 그냥 다 필요없구요 만나면 죽어요 저희는 아유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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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번 그냥 저희 아이디가 딱 보인다 우리가 그쪽 아이디를 봤다 그냥 그 순간 그냥 요단강 건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많은거 안바랍니다 그니까 좀 좀 오랫동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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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존칭을 찾다가 지금 아이고 아이고 또 아이고 아 도티님 아유 알겠습니다 이러면 아 빅민님 능력이 뭐 뭐에요 저요 깃털입니다 아 깃털 아 아 그러면은 그냥 높은데 짱 박혀있으면 되겠네 예예 저 그냥 물속에 짱 박혀있을테니까 이제 다 죽이고 불러주세요 그럼 솔솔 나가서 죽을게요 아 물속에서도 뭐 그거 데미지 안받아요? 아우 네 물속에서도 막 데미지 안받는데요 도망가는 되게 되게 도망자 그런 능력이네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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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지금 지금 상황이랑 아주 딱이죠 되게 잘 어울린다 막 막 이렇게 어두운 데 숨어있고 이런거 어울리잖아요 저 지금도 아주 어두운 곳에 숨어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일단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다이악 더 열심히 캐시구요 일단은 만나면 만나면 빅민님이랑 비코님은 일단은 살려두는걸로 하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아 저 약간 진심이 느껴졌어 이원에 있잖아 다른사람 정보 더 캐오케고 네 열심히 캐와요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다이악 더 안켰냐 어 저기 쇼하는거 같아 근데 저기 동맹이 있대 근데 저쪽 거짓말했잖아 뭐 어? 원래 독화살이라며? 아니 독화살은 다른데, 낙흡님 아... 깃털? 그러면? 어 아 근데 이거... 저기 동맥이 있대 우리 다구라 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우리 또 도망다니자 일단... 우리 좀 도망다니자 초반에는 도망다니면서 딴 데 싸움나는 거 구경이나 하자 우리 도망은 또 잘 가지 않냐 우리가 그렇지 또 여우국익도 되잖아 우리가 일단 초반에는 좀 지켜보자 오케이 야 레벨이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? 아니지 레벨 많으면 계속 만들 수 있잖아 아 모르로 철 계속 합쳐서? 어 막 보호 3까지도 하면 좋지 오케이 레벨 넘치면 아니면 막 칼에 20짜리 아니 19짜리지 이러거나 오케이 아 다이야를 캐고 싶어서 야 다이아 갑자기 또 기근현상이야 나도 캐다 보니까 26까지 올리는데 아 또 안 나와 다이아 생각보다 많이 못 캐어 몇 개야? 지금 나 갑바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곡괭이 2개 만들고 9개 9개? 나 17개 있어 갑바는 만들었어 오케이 우리 금은 확실히 할 수 있어 어 나 금 지금 48개 있어 나 한셋 넘어 한셋 넘어 아 진짜? 그럼 2개 만들 수도 있겠는데? 어쩌면 어쩌면? 어 금 좀만 더 캐면 2개 만들 수 있잖아 하나씩 들자 아 그러면 사기인데? 10분 남았다 빨리 캐야겠다 어 철 철 빨리 캐자 아 다이아 진짜 한 번만 8개짜리 불러 한 번만 아 나는 다이아가 맨날 4개씩 나와 아 원래 8개짜리씩 한 번씩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잘 안 나오네 아 계속 물어보네 길탐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그냥 알려줘야지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투 준비도 해야 돼서요 광 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이 큰일이네 다이아 엄청 많이 캔데 있을 것 같아 그러게 자 레벨을 좀 올리고요 저거 죽었잖아 남추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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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추팀이다 남추팀이다 행복하다 야 거의 다 와가지고 죽냐 야 진짜 죽은 것 같아 야 좋다 좋다 또 한 팀 됐어 남추가 동맹 있대 슈라팀인가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싸우자 막 그랬대 야 좋아 타이밍 좋다 아 누구 또 안 죽나 야 누구 죽는게 제일 재밌네 나 위험할 고비 많이 넘겼어 자 빠른 반응속도로 저는 살아남았죠 마크도요 손빠르기가 중요합니다 에이피엠이 중요해요 에이피엠 헉 헉 에이피엠 따다다 여러분 키보드 소리 들리십니까 에이피엠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빠른 반응속도 어 뭐야 왜 이렇게 누가 지나갔어 7분 7분 남았어 아 진짜 아 제발 다이아 그니까 딱 7분동안 마지막 다이아 하나 빨리 들어갈까 한 진짜 8개짜리 나오면 좋겠다 자 레벨좀 올리구요 아이 어릴때 많이 했죠 스타 저는 스타세대랑 스타크래프트 많이 했죠 친구들이랑 PC방가서 맨날 내기하고 캐리어 뽑을때까지 러쉬금지 10분 러쉬 사기잖아 그럼 어 그니까 다 캐리어 배틀크루저 밖에 안나와 맨날 야 10분 안됐거든 9분 9분 이거든 아니야 10분 됐어 내 시계 10분 됐다고 아 포토러쉬 하지말라고 아 진짜 아 나갈거야 그런 추억있죠 아 저글링 금지 저글링 금지 아기 맞아아 저그 저그 뭐하라고 어 저그 저글링 금지래 뭐 하라는거야 어하 자 스타재묻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인가 브루두어가 나왔던거 같은데 그때 완전 신세계였죠 어이구 전화왔네 어 아닌가 갑자기 또 끝네 신슈라 후니 초대가 왔는데 끊었네 사들어나면 또 욕먹지 사들어나면 진짜 못노라 사들어나면 전화왔다 아 근데 여보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밝네요 네 밝죠 네 뭐 잘 됐나봐요 아니 그럼 잘 됐죠 어 그래요? 그쪽 팀은 용암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죠? 아 당뇨 내가 아유 그러니까 이게 자 이게 용암에 빠지는거는 너무 클라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럼 급이 다르죠 어 나 저런분들이랑 같이 게임하고 있다는게 솔직히 조금 부끄러워요 좀 쪽팔린데 어떻게 어 급이 슈라님 정도 급은 되면 이제 또 같이 하면 재밌는거지 어? 또 롤도 그렇지않습니까? 못하는 팀이라면 재미가 없어요 예예예 그렇죠 수준이 맞아야 이게 또 재밌지 예예예 슈라님 뭐 능력보 괜찮아요? 어 그럼 괜찮죠 저희는요 지금 그냥 끝났습니다 아 나 한 면 아는데 아 누구요? 아니 누군가가 날 때려서 그 에미지가 꽉 됐더라구 아 태경이 능력보 알죠? 예예 알죠 그거 은근히 짱짱좋아요 어 그게 야생능력자에선 장비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습니다 근데 어 다이아 많이 꿨나보시네? 아 다이아는 뭐 그냥 두명 다 풀셋은 기본으로 입죠 어 무서운데 그정도는 당연한거 아닙니까? 혹시 모를까? 어 그정도는 일단 당연한거구요 어 일단은 태경이 능력보다 제 능력이 대박입니다 아는데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? 들었지 누구한테? 비콘? 아니 걔는 입이 너무 싸 비콘한테 들었지 근데 뭐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 어때 좀 저희 좀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? 아 별로요 어 저는 우리한테 클라우스가 있기 때문에 아 아니 지금 시비걸라고 한거에요? 나는 같은편 하자 마지막에 한번 싸우자 이럴려는 줄 알았구만 어 맞습니다 다이어 뜨개줘서 감사합니다 어 전화를 건 의도가 뭐에요? 어 어 우리한테 어그로 끄는거에요? 아냐 설마설마 그런거 아니죠? 아니 어 저는 도티님하고 좋은 관계적기 위해서 어 확실하죠? 예예예 그래요? 그럼 그쪽 능력 한번 말해봐요 우리 능력 딱 한개만 한개 딱 한개 좋아요 한개 한개 한개? 한개 뭔데요? 훈디 훈디 능력인데 네 부스터 아 부스터? 그거 부스터 별로 안좋은데? 엠 생각보다 별로 안좋아요 그거 그러니까 안좋은데 우리 팀에서 좋다고 어 그게 랭크는 좀 높은데 달지를 않아 그니까 예? 우리 팀에서 좋다고 요거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전화 또 주셨으니까 전투 시간에 일단 우리는 만나면은 일단 좀 쉬프트 인사하고 좀 지나가는 걸로 합시다 아 어 다른데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아 먼저 클라스부터 서버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또 안좋아 예예 클라스부터 뭐 뭐 티비 낮은 애들 먼저 오케이 다른 좀 용암에 빠지고 이런 냄새나는 팀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데 먼저 좀 좀 죽이구요 나중에 만나죠 진검승부합시다 진검승부합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에 야 이 2분 남았어 2분? 올라갈때까지 어 준비해야지 금 몇개야 금? 나 금? 48개 48개? 어 2개 만들긴 좀 모자라겠다 잠깐만 내가 몇개야 80개 정도 있는데 아 진짜? 야 너 금 왜이렇게 많아 금부자야? 몰라 야 금을 어떻게 80개를 캐냐? 금 짱많어 지금 아 진짜? 아 자꾸 냄새나는 사람들 전화 안받을래 시간도 없는데 지금 아 잠깐 바꿀게 아 네 빅민님 왜요 왜요 정보 하나 더 더웠습니다 뭐요 뭐요 아까 슈라님 팀이랑 나큼님 팀이랑 동예이나 그랬잖아요 네 네 시크릿님이 빠져가지고 네 슈라님 팀이 저기 나큼님 팀 버렸대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한테 전화 왔구나 방금 슈라님 아 전화 왔어요? 네 저쪽 완전 와야되가지고 아이고 저쪽은 팀을 너무 잘 바꾸네 갈아타네 그렇게 네 도티누님을 막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뭐 그거야 알고 있던거구요 저 좀 바쁘니까 일단 전쟁 준비하도록 할게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네 그쪽도 열심히 해요 되는한 예예 네 예예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금 아 두세트는 안될거 같은데 나 48개니까 혹시라도 막 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이면 막 바로 만들면 되지 그런가 갑자기 또 금이 더 캐고싶네 야 일단 너 먼저 올라가서 하고 있어 그러면 다곡 다 써가거든 다곡 다 쓰면 갈게 오케이 거의 다 썼어 철이 왜케 많지 야 근데 깃털이나 키자루가 있대 그건 낙댐은 다 안반데 어 막 높이 쌓고 올라가면 죽이기 좀 짜증나는데 어떻하지? 봉인 봉인 쓰면 되지 아 그럴까? 봉인 쓰고 자기 능력 봉인된지 모르고 막 떨어지다가 낙댐 맞고 야 그 멘트 뜨나? 몰라 안당해 너한테 한번 시험해봐야겠다 어? 그러니까 안되지 왜? 일회용 아니야 그거? 아 이거 한명밖에 안돼? 어 맨트 뜬네 맨트 뜬네 특정 플레이어의 능력을 캔슬시키고 1분간 봉인하며 아닌가? 아니야 1분간 봉인하는거니까 나도 나도 쿨타임이 있어 쿨타임이 80초고 어 너한테 쓰면 돼 엄청 좋은데? 한번 써볼까? 일단 이거 저장해놔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템 누르면 아이디 뜨잖아 근데 이게 바꿔야되니까 한글자쓰고 탭누르고 아 한글자쓰고 탭누르면 되나? 아 그러네 야 아 거리가 너무 멀데 너한테 안써진다 사거리가 있네 이거 뭐라니? 야 이게 진짜 잘 쓰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하고 H 아 이렇게 하고 슈라님을 만났다 다음에 이렇게 하고 탭 어 시크릿 나왔다 어 S 너무 많아 아 이게 또 관건이네 나는 일단 뒤에 입 쓴 다음에 니가 누구 봉인 누구 봉인 이러면 내가 그사람 아이디를 팍 할게 오케이 오케이 호울이 중요하다 호울이 중요하다 자표는 어 마이너스 100에 100이요 마이너스 100에 100? 오케이 좀 머네 가까워 스폰이랑 아 스폰이랑? 어 다고 다 썼어 간다 오케이 아 생각보다 우리 많이 먹겠다 잘 싸워야겠다 근데 레벨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? 우리 레벨이 많나? 나 레벨 27이야 많은거야 많은거야 넌 몇이냐? 나 33 오케이 너 진짜 많이 찍었다 효율이 좋다니까 오 그러네 자 준비를 깔끔하게 합시다 백백으로 가야되요 너 화로 설치하고 있냐? 어 오케이 어 뭐야 아 너구나 마이너스 100에 100 너구나 자 버릴 것 좀 버리구요 창고를 만들어야겠다 창고 창고를 만들었냐? 어 일단 필요없는거 넣어야겠다 돌같은거 좀 넣어야겠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넣어놓구요 버려버려 티엔티를 쓸 일이 있을까? 철들을 넣어놓읍시다 티엔티 어 혹시 보니까 좀 줄까? 아니야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티엔티 그거 누가 맡겠냐 그러게 야 너 철 엄청 많이 굽고 있다 어허허 어 이거 화로 좀 더 만들어야겠는데? 시간 아깝잖아 준비 시간은 많아 20분인데 오케이 오케이 자 8개 정도 더 만듭시다 Dennis 네 어 GORDON 둘 둘 셋 우리는